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예 프런티어. 어떤게 궁금하세요? 예 프런티어 3만 1650원에 비중 10%입니다. 퓨런티어요? 예 프런티어. 네 3만 얼마요? 3만 165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어 뭐 일단은 프런티어 썩 좋은 환경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일단 이거는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한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그냥 탈출하면 되는건데 그게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인거에요. 지금 이거는 상당된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향할건지 다시 위투로 밀고 내려갈건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자체가 뭐 이제 테슬라 쪽이라던가 전기차 이런 쪽으로 막 엮여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이쪽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 이런 쪽들이 자율주행을 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한다 해가지고 이쪽이 막 엮여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자동차 쪽으로 해서 얘가 테슬라에 엮여있다고 했을 때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이건 더 사고 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냥 본전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안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으로 밀렸을 때 물려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한 2만원대까지 물려있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는 기업이거든요.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기업인 겁니다. 대신에 시간 투자할 거면 시청자님의 매수가는요. 이 종목이 18,000원부터 37,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최저가가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퓨런티어라고 하는 회사를 16,000원을 산 사람은 무조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얘는 16,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최저가예요. 역대 최저가가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퓨런티어로 돈을 벌려면 얼마에 사야 돼요? 원래는 얼마에 사면 무조건 돈을 벌까요? 얘가 지금 역대 최저가가 16,000원이니까 어디에 사면 될까요? 16,000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면 될 거를 시청자님 얼마에 샀다고요? 3만 3만 2천원에 샀으니까 두 배나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쉬운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샀을 때 시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돈을 벌기 좋은 가격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어디입니까? 16,000원인 겁니다. 대신에 16,00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 있고 아마 2만 2천원대나 2만 1천원대 살짝 밑으로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저기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2만 5천원 자리가 저점인데 이 자리 무너지고 2만 1천원대까지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저 때는 진행을 하시되 바로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주시거나 한번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세요. 이 종목을 내가 뭘 4권이 8권이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2만 1천원까지 내려온나 그때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2만 1천원이 아니면 프론티어는 보질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하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간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본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